뒤늦게 드러난 또 다른 진실. 아들의 죽음 곁엔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진실도 아픈데 더욱 가혹한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18. 어린 민규의 목숨을 앗아간 이는 과외 교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새롭게 드러난 두 명의 공범은 낯익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피해자를 여겼는데요. 검찰이 밝혀낸 두 명의 공범 중 한 명은 아들 민규가 좋아했던 소연 선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공범은 창수 씨였는데요. 그는 보배 선생에게 속았다며 억울했던 사람입니다. 모른다더니 속았다더니 창수 씨와 소연 선생 역시 보배 선생과 함께 민규를 폭행해왔던 건데요. 피해자의 상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공범 두 명이 그 상황을 보고도 방치했다는 점에 의문점을 품고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폭행을 서로 간에 알려주고 지시한 내용들이 파악이 되었고 지난해 민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교생으로 왔던 보배 선생과 소연 선생 특히 보배 선생은 민규가 자퇴를 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와 함께 합숙을 하며 과외 지도를 해왔는데요. 강릉에 살던 민규를 인천으로 데려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보배 선생이 아니라 소연 선생이 계획한 거랍니다. 그러고 보니 민규의 부모님도 지피는 게 있다는데요. 애가 수양행을 제주도로 갔었거든. 그랬더니 출발하고 그 다음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집에 가려고 그런다. 가야 된다 그런다. 계속 그러니 선생님한테 전화한 거야. 애가 뭐 울증이 뭐 어쩐지 이래가지고는.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번 와 있어요. 이 XX대가. 이 XX대가. 와 있더라고.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아들을 살갑게 챙겨주는 좋은 교생인 줄로 알았다는데요. 돌이켜보니 아무래도 속은 것 같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들으면은 선생이 아니라 뭐 XX야 뭐 이런 통화를 하는 거예요. 한날 애가 울증 사달래요. 저번에 사주지 않았냐니까 아니래요. 혹시 필요하대요. 밥 사준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검찰이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소연 선생과 민규는 실제로 사귀었던 사이라는데요. 18의 어린 학생과의 교제가 소문나는 게 두려웠던 소연 선생이 민규를 자퇴 시킨 뒤 인천으로 데려와 자신의 친구인 보배 선생에게 맡긴 겁니다. 피의자는 사실은 때려서 죽게 한 것만의 남이 많이 피의자입니다. 그것의 피의자지만 이 모든 형태의 프레임을 만든 것은 피의자의 공범이 만들었죠. 사실은 주범이죠. 사실 이 사람이 주범인 거죠. 모든 게 소연 선생의 꿈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왜 보배 선생은 소연 선생의 지시에 온전히 따랐냐는 점입니다. 검찰은 그 이유가 원희란 인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는 보배 선생의 남자친구인데요. 지난 2009년 친구 소연 선생이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소연 선생은 민규를 맡긴 뒤 보배 선생이 불평을 할 때마다 민규를 잘 보살펴주지 않으면 원희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했다는데요. 남자친구 원희를 지키기 위해 소연 선생의 말에 무조건 따랐다는 보배 선생. 그런데 검찰이 통신기록을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소연 선생이 원희 행세를 한 건데요. 교제를 하는 4년 동안 보배 선생이 남자친구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가상의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실제로 보면 가상의 남자친구를 통해서 피의자의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이성관계가 생긴다면 그 관계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 소홀히 하거나 나를 배척하거나 배신하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험지가 되는 거죠. 전문가